기도하지 마시고 계시기 바랍니다. 눈 감기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살짝살짝 자 이쪽에 계시는 분들 절대로 확 뛰어나오지 마세요. 아시겠죠? 자기가 지나가야 대천메트에서 되는 거니까 빨리 안 가셔도 된다. 아시겠죠? 기장중학교 야 앞으로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 어린애인데 갇혔어? 기장중학교 나와 기장중학교 앞으로 나오세요. 선생님 나오지 마세요 선생님 한 번만 나오세요. 혹시 여선생님 계시면 학생들 좀 보호하셔야 되니까 자 1분 전입니다. 여러분들 몸 조금 만드세요. 맥박수가 120까지 올라가야 좋습니다. 지금은 90, 100 정도밖에 안됩니다. 20 올리려면 접어뛰어야 됩니다. 자 이제 약간의 긴장감을 줘야 되니까 아니 아니 그래 나오지 마세요. 그래 안 나와도 돼 프로들은 급하게 서들지 않습니다. 초보들이 하지 태권도 할 때 꺼먼지 발 안듭니다. 맥끼들이 발 들지 아시죠? 아 대충 들어갑니까? 목에서 피로도가 가장 많이 오니까 목을 30초 전입니다. 자 이제 카운터 큰소리를 할 준비하시고 카운터 지금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. 카운터 10초 전이 됩니다. 받아야 되니까 카운터 5 4 3 2 1 출발 네 좋습니다. 밑에 계층 매트가 조금 돌록하게 되어 있어서 반드시 확인하고 하셔야 됩니다. 네. 계층 매트 꼭 밟고 가시고 오른쪽에서 오시는 분들 천천히 안쪽으로 들어오세요. 아 급하게 안 하셔도 돼. 네. 여러분들 칩 속에 저절로 다 기록이 되니까 급하게 하지 마세요. 네 좋습니다. 네. 오 다리가 울릉울릉합니다. 멀미할 것 같습니다. 배도 안타는데 멀미할 것 같습니다. 네. 밑에 파란색 청색 계층 매트를 밟고 가시길 바랍니다. 아 급하게 안 가셔도 여러분들만 지나가면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개척이 되는 아주 자동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. 천천히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. 10키로 화이팅! 오늘 말 잘 됐네. 기분 좋습니다. 상쾌하게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. 네. 좋습니다. 네. 네. 밑에 계층 매트 보시고 천천히 가세요. 계층 매트가 약간 볼록 튀어나와 있어요. 네. 넘어집니다. 넘어지면 아파요. 넘어지지 마세요. 어 다리 울릉거리는다. 뭐요. 자기 몸무게를 생각해서 너무 쿵쿵거리지 마세요. 오늘 10키로는 7천명입니다. 몸무게 합산회가 산수되어 있으신 분 오세요. 너무 많습니다. 제가 특별한 선물 드리겠습니다. 이분들의 몸무게 합치면 얼마일까? 아 굉장합니다. 네. 아 기분 좋습니다. 땡큐. 아 부산공업고등학교 좋은 학교입니다. 마루톤도 나오고. 오 다리 울릉거리는다. 네. 마루톤도에가 롤러코스터 타는 게 보입니다. 네. 이런 이벤트가 없습니다. 울릉거리는 이벤트. 굉장합니다. 오른쪽에서 오신 분들 천천히 천천히 오세요. 네. 아이고. 네. 좋습니다. 이 줄이 언제 다 나갈고. 오늘 집에 가기는 가야 될 긴데 큰일입니다. 5키로는 5키로는 따로 합니다. 5키로. 5키로 가시면 안 돼요. 7천명. 저 뭐야. 10킬로만 먼저 나가고. 금방스럽게 5키로 나오면 안 됩니다. 10키로가 싫어합니다. 네. 어이구여. 아 정말 많이 울릉거리는다. 네. 네. 오늘 음식물 뭔가 확인하실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. 네. 천천히 천천히 오세요. 밑에 계측매트 꼭 확인하시고 꼭 밟으시고. 네. 지금 다정스럽게 손잡고 가시는 분들 돌아오실 때도 꼭 잡고 오면 좋겠습니다. 원수가 되어 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. 네. 좋습니다. 네. 아 동인고등학교 생인들도 오셨고. 해운대공업고등학교도 나왔고. 와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. 자 5키로는 지금 나가시면 안됩니다. 네. 수준도 안되는 것들이 나오면 안됩니다. 지금은 10키로입니다. 네. 지금은 10키로입니다. 아 이제 한 한 3천명 정도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. 어 아니네. 다 빠져나갔네. 네. 5키로 지금 나가시면 안 돼요. 네. 네. 5키로는 뒤로 조금 가시면 좋겠습니다. 뒷쪽으로. 저 뒤에 모이거든요. 네. 네. 기회는 다 들이니까. 네. 뒤쪽으로. 오. 5키로는 저기 가시면 됩니다. 네. 5키로는 지금 나오시면 안 돼요. 10키로가 나와야 됩니다. 나오시기 바랍니다. 네. 초등생들 그리고 어린아이들만 유치원생들만 나오세요. 네. 네. 자 그리고 오른쪽에 좀 칸 좀 비워주세요. 지금 10키로에서 다 못나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. 네. 그분들이 지금 대회를 빨리 빠져나가야 되니까 해주시기. 양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좋습니다. 10키로 속히 빠져나가시고요. 5키로. 5키로 오늘 처음 나오신 분. 네. 네. 오. 네. 건강삼아. 네. 이렇게 나오시면 참 좋습니다. 내가 볼 때는 쪽팔리지만. 어쨌든. 네.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언제 우리가 광한 다리 위를 걸어가 보겠습니까?